웬 할아버지가 어머니 그곳을 제일 부끄러운 곳 여자애 어머니도 같이 뭔 소리야? 어머니가 뭐? 어머니도 같이 했대 뭐야? 할아버지 그걸 어머니가 더 적적이었대 에구 망측해라 당신 지금 뭘 생각하는 거야? 여덟여덟 이후에도 이윤혁 황 사장님이시죠? 네, 그런데요 누구시죠? 아, 네, 사장님 요양원입니다 요양원이요? 어머니가 아프신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저, 그런데요 사장님 전화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래서 그러는데요 무슨 일인데요 짜증이 목소리에 묻어 올라왔다 컨디션 탓인 것 같다 몸이 상쾌한 것 같다 몸이 상쾌하지 않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다 전립선 약을 먹고 있는데도 자다가 깨는 일이 매일 밤 두세 번이다 감정을 누르며 호흡을 가다듬었다 저 아무래도 직접 뵙고 말씀드린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처음 겪는 일이어서요 말을 빙빙 돌리고 있다 더 물어보아야 속시원에게 답해줄 것 같지 않다 빨리 가보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바로 가겠다고 대답하고 반월 공장으로 향하던 차를 요양원으로 돌리게 했다 아프신 게 아니라면 대체 무슨 일인가 아침 일찍 전화를 건 걸 보면 분명히 별일 아닌 건 아니다 뭔 일인지 감이 오지 않는다 게다가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니 궁금증이 커지면서 마음이 초조해졌다 공장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9시로 잡혀있던 생산부 회의를 오후 1시로 미루었다 얼핏 아내와 함께 가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를 다시 집으로 돌렸다 옆자리에 올라탄 아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내 표정을 살피고 있다 돌이툴 수 없는 큰일이라도 상상하고 있는 것처럼 별일 아니래 다지신 것도 아니고 근데 왜 아침부터 오라가라 해 글쎄 말이야 집에 가겠다고 때라도 쓰셨나 보지 뭐 그러셨을 수도 있지 근데 그런 거라면 전화로 말해도 되었을 텐데 그러게 아내는 못마땅하다는 표정으로 팔장을 끼더니 눈을 감았다 앞자리에 긴 기사를 의식해서 말을 아끼는 것 같다 어머니의 주름 많은 얼굴이 차창에 얼음거린다 어머니는 요양왕 가기를 내켜하지 않으셨다 아내의 설명을 다 듣고 나서도 묵묵부답이셨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항복 선언을 하시듯 아들 내외의 설득을 받아들이셨다 중간에 끼었을 게 뻔해 보이는 아들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셨는지도 모른다 아내의 말은 항상 나온 말에 뒷방을 기웃거리게 만들었다 어머니 편하신 대로 하세요 저는 아무래도 상관이 없어요 하는 말이었다 근데 집에 계시면 너무 위험하잖아요 어머니만 지켜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하는 뜻이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일은 입에서 나온 말이 다는 아니었다 느낌을 짚어서 따라가야 더 정확할 때가 많았다 집이 위험한 건 사실이었다 걷는 것 자체가 고통이신 어머니께서는 집에 구조물과 여기저기 놓인 물건들이 모두 흉기나 다름없었다 특히 화장실이 그랬다 누군가의 부추기 없이는 드나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 입쪽 한 병인을 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한 달이 멀다 하고 사람이 갈렸다 요양문의 구조를 둘러보고 온 아내는 어머니의 안전을 무기로 삼아서 나부터 설득하기 시작했다 아내는 새로 시작한 서양화와 화초에 푹 빠져 있다 그동안 잊고 살았던 자신을 되찾은 기분이라고 했다 아이들 둘이 모두 결혼해서 집을 떠났기에 가능해진 일이었다 아내에게 그림 그리기와 꽃 가꾸기를 포기하고 어머니만 돌보라고 할 수는 없었다 그럼 당신은 왜 당신을 포기하지 못하는데 하고 들이대면 나도 할 말이 없었을 테니까 내가 당장 이를 놓아도 크게 문제될 일은 없었다 그동안도 그동안도 줄곧 어머니를 모셔온 건 아니었다 손과 발이 되어주는 실질적인 초력자로서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어머니를 돌보는 일에서만큼은 아내가 감당해왔던 역할들을 대신할 수는 없었다 내가 딸이었다면 또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원장의 현관 앞까지 나와 있다가 우리 부부를 자기 방으로 안내했다 이례적인 일이었다 전에는 내가 어머니 입원실에 가 있으면 원장이 찾아와서 그동안에 있었던 어머니의 요양원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고 어머니의 요구 사항들을 듣고 가는 형식이었는데 뭔가 사다리 난 것만은 틀림없어 보였다 원장실은 사무실이라기보다는 창고로서의 용도가 더 큰 것 같아 보였다 소파 뒤로 양쪽 평면을 따라서 링거병 박스와 성인용 기저귀 박스 같은 것들이 기높이로 쌓여 있다 원장은 두 손을 앞으로 모은 채 나와 아내의 표정을 살피더니 주저주저 입을 열었다 다치신 것도 아니고 보기에 따라서는 별일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가족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서 급히 뵙자고 했습니다 원장의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아내와 나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그녀의 입 모양에 집중했다 어젯밤 한시 반쯤이나 되었을라나요? 원장은 거기까지 말하고 나서 자세를 고쳐 앉았다 그리고는 내 쪽으로 천천히 시선을 옮겨왔다 저 사장님 사장님 앞에서 말씀드리기 좀 민망해서 그러는데요 사모님께만 먼저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아니 뭔데 그래요? 나도 모르게 말투가 십이조로 튀어나왔다 내 반응에 내가 놀라서 아내의 표정부터 살폈다 아내가 나를 향해서 고개를 한 번 까딱했다 그러지 말고 잠깐 나가 있으라는 신호 같아 보였다 죄송합니다 사모님께서 들으시면 다 이해하실 겁니다 사장님께서는 사모님께서 전해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아내의 신호에도 불구하고 나는 얼른 일어서지 못했다 아내의 얼굴과 원장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며 꿈을 댔다 당신 잠깐 나가 있어요 여자들끼리 해야 될 이야기인가 봐요 원장실을 나오다가 쟁반을 받쳐 들고 다가오는 남자와 마주쳤다 내 또래보다는 조금 젊어 보였다 웃으며 다가서는 남자의 표정이 너 쫓겨날 줄 알았어 하고 말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남자가 눈으로 쟁반일을 가리켰다 사장님 커피 한 잔 드시죠 저는 원장 남편되는 사람입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감사합니다 많이 놀라셨죠 자세히 설명도 하지 않고 급히 오시라고 해서요 도대체 무슨 일이기에 이러는 건가요 네 지금 원장이 사모님께 말씀드리고 있으니 금방 하시게 될 겁니다 원장 남편은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다 가볍게 목래를 던지고는 쟁반이의 커피잔에 신경을 쓰며 원장실로 들어갔다 여기서도 남자는 별 고난이 없는 모양이로구나 생각하면서 커피잔을 입으로 가져갔다 잘 볶인 커피향이 먼저 코속을 진하게 자극했다 커피는 잔을 통해서 손에 천해지는 온도보다 훨씬 더 뜨거웠다 종이컵에 담긴 믹스커피를 내놓지 않은 것만으로도 남자의 성의가 느껴져서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 여보 아내는 말을 꺼내다 말고 한참 동안 입을 닫았다 아니 당신까지 왜 이래 답답하겠으리 무슨 일이래 어머님이 아니 어떤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왜 나와 어머니 얘기하다 말고 글쎄 그게 어떤 할아버지가 아내는 더듬더듬 말을 이어가다가 손으로 입을 가렸다 뭔 할아버지가 뭘 어쨌다구? 웬 할아버지가 어머니 그곳을 아내는 또 말꼬리를 흐렸다 그곳? 제일 부끄러운 곳 여자애 아내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겨우겨우 말을 이었다 뭐 어디를 어떤 할아버지가 얼굴이 화끈거리기 시작했다 가슴도 벌렁거렸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이건 명백한 성추행이 아닌가 아니 이야기대로라면 당장 성폭행으로 고발해야 될 회개한 짓거리가 아닌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머릿속이 자꾸만 흐트러져서 좌우로 세차게 머리를 흔들었다 자세히 좀 말해봐 어떤 미친 영감이 그런 짓을 했다는 거야 나는 쌍욕이 꾸역꾸역 목젖으로 올라오는 걸 억지로 참아가며 아내를 체견했다 같은 층에 입원한 할아버지가 그럼 경찰에 신고부터 했어야지 우리를 부를 게 아니라 내 이것들을 그냥 내가 씩씩대며 몸을 일으키자 아내가 손목을 잡았다 여부 잠깐만 여부 그게 어머니도 같이 뭔 소리야 어머니가 뭐 어머니도 같이 했대 뭐야 할아버지 그걸 아내가 또 뒷말을 삼켰다 나는 아내가 말꼬리를 토해내기를 눈빛으로 압박하며 기다렸다 정확하게 그런 자세였대 창피하다는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들었다 창피함이 무엇 때문에 어디로부터 오는지는 명확하지 않았다 혼란스러웠다 뒤이어서 억울하다는 감정이 보물이 터지듯이 덮쳐왔다 어머니를 머릿속에 그리면 함께 떠오르던 새하얗고 청순했던 이미지들이 무참하게 짓밟혀버린 열폐감에 가슴이 저려웠다 어머니의 젊은 시절 모습들이 파노라마 영상처럼 눈앞을 스쳐갔다 현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에 한참 동안 눈을 감았다 하지만 꿈은 아니었다 아내가 눈을 껌뻑이며 나를 지켜보고 있다 나도 모르게 눈앞이 흐려져서 손등을 눈으로 가져갔다 원장도 처음에는 할아버지가 완력으로 그런 게 아닌가 하고 의심을 했대 그런데 어머니가 더 적극적이었대 또 남자 그 했잖아 잘 보이기도 하고 아 좀 그만해 아내는 민망했던 감정들이 모두 사라졌는지 상황 설명이 너무 적나라하다 이제야 머릿속이 선명해졌다 왜 그리 급하게 보자고 했는지 왜 굳이 원장실에서 나가달라고 했는지 어젯밤 한시 반쯤 이라고 했다 복도에서 자꾸만 이상한 소리가 나서 요양보호사가 무슨 일인가 하고 살펴보러 나갔다 2층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많이 입원한 층이라서 특히 신경이 쓰이는 곳이었다 복도로 나가자마자 바닥에 누워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가까이 다가가자 두 사람의 엉겨붙은 자세가 드러났다 좀 더 가까이 다가가던 요양보호사가 손으로 눈을 가렸다 에구 망측해라 요양보호사는 할아버지의 머리 쪽도 살펴보았다 에구머니나 요양보호사는 어쩔 줄 몰라 우왕좌왕 하다가 원장한테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핸드폰을 두고 나온 대기실로 뛰어갔다 여보 아내의 가라앉은 목소리가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을 깼다 왜 나는 잔뜩 풀죽은 목소리로 힘없이 대꾸했다 원장이 원장이 우리 의견을 듣고 싶대 우리 의견 무슨 의견 여기 계속 있을건지 다른 데로 옮길건지 당신 생각은 어때 어떻게 하면 좋겠어 원장이 저쪽 사람들도 불렀대 할아버지 측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결정해도 될 것 같아 저쪽이야 할아버지니까 우리보다는 덜 난감하겠지 당신 여기서도 남녀 차별하는 거야 아니 뭐 그렇잖아 남자야 뭐 창피할 게 뭐 있어 당신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당신도 그렇게 껄덕대고 다닌 거야 내 참 그 얘긴 또 왜 해 아내는 이때다 싶을 때마다 그때의 일을 꺼내들곤 한다 일단 길을 한번 꺾어놓고 이야기를 시작하겠다는 식으로 아내는 그렇게 한마디 던지는 것이 있었다고 확신하는 나의 외도에 대한 끝나지 않는 징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또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나의 바람이기에 대한 도저히 끝낼 수 없는 경멸이라고도 생각하는 것 같다 그날의 카톡 문자 몇 줄을 가지고 아내는 오랫동안 소설 아닌 소설을 써오고 있다 내 사업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발주처의 사장이란 사실도 아내에게는 변명이 되지 않았다 내가 그때의 상황을 설명하면 할수록 아내의 의심은 오히려 점점 더 확고해져 갔다 그러면서도 현장을 덮치거나 증거를 수집할 생각 같은 것은 없는 것 같다 마음속에 카메라만 켜두고 있으면 언제든지 지켜볼 수 있고 뭐든지 지켜낼 수 있다고 믿기라도 하는 것처럼 당신 당신 잘 들어 할아버지 쪽 이야기도 들어보긴 하겠지만 뭐든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결정할 거야 어머니 생각이 제일 중요하니까 아내의 표정이 단호하다 그동안 어머니와 관련해서 보여주었던 태도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딴 사람을 보고 있는 것만 같다 어머니 의견을 듣는다고 어머니 인생이잖아 어머니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분일 수도 있고 아무리 좋아하셔도 그렇지 이게 말이 돼 뭐가 말이 안 돼 올해 여든 여덟이셔 잘 걷지도 못하시고 그래서 그래서는 뭔 놈의 그래서야 일단 할아버지 측 보호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볼 거야 원장이 그쪽도 불렀다니까 우리 나가서 밥이나 먹고 와 나 배고파 아침도 못 먹었어 요양문을 빠져나와서 47번 국도로 접어들자 바로 양평 해장구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국밥을 좋아하는 식성은 아니지만 멀리 가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 다 순대 해장국 시켰다 아내가 순대를 건져서 밧주발 뚜껑 위에 가지런히 놓더니 새우젓 속 새우를 두 마리씩 건져 올렸다 나도 아내가 하는 양을 따라서 순대 위에다 새우젓 새우를 지피는 대로 집어 얹었다 당신이 할 거야 아내가 여쭤보라는 거 아냐 아내가 나를 노려보았다 한참 동안 그러고 있다가 표정을 풀었다 그 할아버지랑 계속 사귀고 싶으시냐고 여쭤보라는 거야 아 난 또 근데 그것도 나한테 말하기는 좀 쑥스럽지 않으실까 그렇지 여자인 내가 낫겠지 밉상인 며느리이긴 해도 아내는 건져놓은 순대가 모두 사라진 것을 보고 수저를 내려놓았다 나는 아내가 의자를 빼는 걸 보고 계산서를 집어들었다 아내와 함께 어머니의 입원실로 올라가는데 내 나이 또래의 또 다른 부부가 온장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할아버지 쪽 식구들인 것 같았다 입원실로 들어서자 아침 식사를 하시던 어머니가 아들내외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어리둥절해 하셨다 자주 오기는 했지만 입원하던 나를 빼고는 아내와 함께 나란히 온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어머니는 미소조차 힘이 드시는지 오른손만 살짝 들어서 반가움을 표시하신다 식사 수발을 들고 있던 요양보호사가 의례적인 인사말을 주고받고는 자연스럽게 자리를 피해주었다 잘 지내셨어요 아픈 데는 없으시고요 내가 먼저 다가가서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앙상하게 뼈만 남은 굽은 손이 힘없이 딸려온다 바쁘다며 왜 또 왔어 왔다간 지 며칠이나 되었다고 어머니 보고 싶어서 왔지요 나는 어린아이가 응석을 부리듯이 한껏 목소리를 과장했다 어머니 잠은 잘 주무세요 아내가 나와 어머니 사이로 밀고 들어왔다 말실수를 미리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였다 응응 잘자 근데 애미 얼굴이 헬쑥한 것 같다 오다가 멀미가 나서 그래요 그래 허긴 너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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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먼 길 오가는 게 힘들 때가 되었지 어머니 아침 더 드세요 응 아니요 다 먹었어 그럼 과일 드실래요 사과 깎을까요 아니 좀 이따 먹을게 속이 좀 더부룩해서 속이 불편하세요 소화제에 달라고 할까요 아니요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니요 너희 딸 내 꼬마 녀석들도 잘 놀고 있지 네 잘 놀고 있어요 아내가 목소리를 높여서 대답을 하고는 내게 실룩하고 눈짓을 보냈다 잠깐 나가 있으라는 얘기다 어머니 바람 좀 쬐고 올게요 찬이 아직도 담배 피워 끊지 않았어 네 끊었어요 담배 안 피워요 잠깐 나가 또 올게요 1층으로 내려와서 현관 노비에 있는 소파에 몸을 던졌다 눈이 아프고 피로가 몰려왔다 양팔을 벌려서 크게 기지개를 한 번 켠 다음 핸드폰을 꺼내들었다 돌아가는 상황이 오후 1시로 연계해 놓은 회의에도 참석하기 어려울 것 같다 공장장에게 회의를 대신 주재하고 회의 결과는 메일로 보내달라고 문자 메시지를 날렸다 소파 등받이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다 혼자가 되신 어머니는 아들 하나만을 바라보고 살아오셨다 흔히들 말하는 홀어머니의 어머니의 독자 그게 바로 우리 집이었다 나는 잘 놀다가도 갑자기 아버지를 찾고는 했다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나는 왜 아빠가 없냐고 떼를 써서 어머니를 난감하게 만들기도 했다 어머니는 한 번도 남편 없이 홀로 사는 외로움을 밖으로 내보이신 적이 없으셨다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어려움에도 얼굴 한 번 찡그리지 않으셨다 아버지 없는 아들이 아버지 없는 아들이 얻나가지 않도록 꿋꿋하게 가정의 중심을 잡아 나가셨다 동부전성 고지에서 아버지가 목숨을 잃었다는 통지는 내가 태어나기 두 달 전에 할아버지 앞으로 배달되었다 그리고 다음 해 봄 어머니는 나를 들쳐옵고 읍내 시장통 끝자락에 간판도 없는 찐빵과 만둣집을 열었다 새파락에 젊은 것이 어찌 혼자 사냐고 개가를 해도 잡지 않을 테니 아이는 두고 어서 가라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말씀을 어머니는 다소곳이 거부하셨다 앞날이 보이지 않아서 눈앞이 캄캄했지만 너만은 포기할 수 없었다고 어머니는 내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대학에 들어간 해에 어느 봄날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흩날리는 벚꽃을 맞으면서 그런 어머니시였다 한 번도 내게는 힘들고 어려운 기색을 내비친 적이 없는 분이셨다 어머니를 담당하는 요양보호사를 만나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요양보호사는 뭔가 더 아는 게 있을지도 모른다 가장 가까이에서 어머니를 돌보고 있으니 어머니가 어떻게 그 할아버지를 좋아하게 되었는지도 알 수 있을지 모른다 눈을 뜨고 몸을 일으켰다 자판기에서 캔커피 두 개를 뽑아 들고 2층의 요양보호사 대기실로 올라갔다 요양보호사는 말을 아꼈다 원장으로부터 무슨 짓이라도 받았는지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공연이 책잡힐 만한 말을 하게 될까 봐 조심하는 것 같았다 저희 어머니가 언제부터 그 할아버지를 좋아하게 되셨는지 혹시 아시는 게 있나 했어요 지나가는 말처럼 제게 한번 할아버지에 대해서 물어보신 적은 있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두 달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뭘 물어보셨는데요 203호 할아버지는 뭐 하시던 분이냐고요 사실 저도 몰라서 모른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할머니께서 혼자 말하시듯이 그러시더라고요 뭐라고요? 휴게실에서 책을 보고 계신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서 이렇게요 그게 다였어요? 네 할아버지 얘기는 그게 다였어요 대신에 할머니 본인 얘기는 여러 번 들려주셨어요 할머니께서 살아오신 이런저런 이야기를요 여기 들어오신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주로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옛날 얘기 옛날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 중에서 가장 인상에 남았던 것은 시어머니가 할머니한테 개가를 권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는 말씀이었어요 시어머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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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번 너한테 마음을 빼앗겨서 이야기를 넣은 사람이 있으니 꼭 한번 만나보라고 하시고는 하셨대요 또 기억나는 말씀은 없으신가요? 할머니가 할머니가 젊었을 때는 요양원 입원을 결심하시면서 요양원 입원을 결심하시면서 나에 대한 보호자로서의 의무도 함께 접자고 마음을 정하셨던 것 같다 아버지 없는 아들을 위해서 줄곧 져야만 했던 짐들을 이제는 벗어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하셨는지도 모르겠다 그러시고 나서는 무한정 사랑을 쏟아붓던 대상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상실감과 공허함에 빠지셨을 게 틀림없다 그 가슴속 빈자리를 메워줄 상대가 정서적으로 의지가 될 만한 사람이 필요하셨을 테고 결과적으로 내가 어머니를 밀어낸 것이나 마찬가지다 남자들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는 어머니로서만 나의 든든한 후원자로서만 어머니를 생각해왔다 내가 다 커서 성인이 된 이후에도 심지어 이 순간까지도 여인으로서의 어머니는 한 번도 머릿속에서 그려본 적이 없다 그런 상념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마음이 납덩이처럼 무거워졌다 핸드폰 벨 소리에 머릿속 회상들이 뿔뿔이 흩어졌다 이제 그만 들어오라는 아내의 호출이다 내 생각이 그래서 그런지 어머니의 얼굴이 한층 더 밝아지신 것 같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손을 잡고 있는 것처럼 어머니가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계시다 어머니는 여기 계속 계시겠대요 어머니 그래요? 그려 난 얘가 좋아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어쩐 일은 뭔 어쩐 일 좋은 분이 생겨서 그렇지 자네도 들었지? 네 들었어요 좀 부끄럽긴 해 어머니 부끄럽긴 뭐가 부끄러워요 두 분이 좋으시면 된 거죠 아내가 어머니를 역성 들고 나섰다 어머니에게 잡혀있던 오른손을 살구머니 뺏어낸 흘러내린 어머니의 머리칼을 쓸어 올리기도 한다 어머니께서는 어젯밤 일을 며느리에게 숨김없이 다 털어놓으셨을까 어머니의 성정으로 보아서 그랬을 것 같지는 않다 우리 부부 사이도 언젠가는 다시 뜨거워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내 머릿속에 살짝 숨어 들어왔다 어머니의 지난밤 사연이 내게도 자극이 되었던 모양이다 하지만 내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을 아내가 인정하게 된다 해도 우리는 이미 각자의 방향으로 너무 멀리 달아나 있다 변하기 쉽지 않을 감정의 꼴을 서로 파가면서 원장이 원장이 다시 우리 부부를 찾았다 표정이 밝은 것으로 보아서 할아버지 측에서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 같다 학위야 학위야 무슨 말을 하겠는가 당사자 두 분이 함께 좋아서 한 일이고 더구나 그쪽은 남자인데 말씀은 좀 나눠보셨어요? 어머니 말씀도 들어보셨고요? 네 어머니 생각이 제일 중요하죠 뭐 내가 미처 입을 열기도 전에 아내가 나서서 대화의 물꼬를 선점해 버렸다 네 그렇죠 저희는 보호자분들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성추행인이 뭐니 그런 게 아니란 것이 확인되었으니까요 어머니는 여기 계속 계시겠다고 하시네요 저희도 그렇고요 아 네 잘 되었네요 그리고 두 분께서 이해해 주셔서 저희로서는 감사할 뿐입니다 아니에요 어머니도 좋아하시고 두 분이 서로 마음이 끌려서 그런 건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리 말씀해 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측에서는 별다른 얘기가 없었나요 네 그쪽이야 뭐 아무래도 처음에는 할머니가 의도적으로 접근한 게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하기도 했대요 그런데 할아버지 얘기를 다 들어보고 나서는 오히려 좋아하는 분위기예요 할아버지가 그러셨대요 학창시절 짝사랑했던 명희 씨를 다시 보는 기분이라고요 원작말을 듣다 보니 기분이 나빠졌다 어머니가 의도적으로 접근을 하다니 어떻게 그런 의심을 할 수가 있나 어머니의 연세도 그렇고 뭔눔에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인가 시체 말로 꽃뱀이라도 상상했다는 말인가 저쪽 보호자들이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속이 끓기 시작했다 노영원을 확 옮겨버릴까 하는 오기마저 올라왔다 또 한편으로는 웬 알지도 못하는 할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나서 어머니를 빼앗아가고 있나 하는 울컥하는 심정까지 치밀어 올랐다 그렇게 분노하다가 억울해하다가 벗듯 정신이 들었다 그런 게 다 뭐라고 70년 세월을 나만 보고 살아오신 어머니께서 진정으로 좋아하는 분이 생기셨다는데 이 나이 되도록 어머니의 빈가슴 한번 제대로 헤아려 보지 못한 주제에 그런 허망한 자존심을 내세우다니 어려서는 한없이 어리광만 부렸고 커서는 항상 내 편인 어머니만을 생각해 오다가 나이가 들어서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답시고 매번 어머니의 등만 쓸쓸하게 만들어 오지 않았었나 따지고 보면 나같이 무심하고 미련한 논도 없으리라는 자각에 머릿속이 차갑게 식어왔다 원장님 그런데 할아버지는 뭐 하시던 분이래요 네 학교 선생님이셨대요 교장 선생님으로 퇴직하셨답니다 아 네 연세는 며칠시고요 네 아흔 둘이시래요 아흔 둘이요 연세가 많으시기는 하네요 몸은 정정하신가요 다른 데는 이상이 없으시고 걷는 게 좀 불편하세요 어머니랑 비슷하시네요 네 그래요 그리고 아주 조용조용 하시고요 조용하시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더 놀랐습니다 언제 그렇게 할머니랑 가까워지셨는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거든요 입원실이 같은 층이긴 하지만요 할아버지 보호자분들은 어떤가요 할머니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대요 며느리가 자주 오거든요 매주 두 번 정도는 오는 것 같아요 며느리가 잘하는 것 같네요 그 말을 꺼내놓고 슬쩍 아내의 표정을 살펴었다 아내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는 듯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아들이 의사래요 수원에서 이비인후과를 하고 있대요 할아버지나 할아버지 가족이 우리를 귀찮게 하지는 않을 것 같다 다행이다 부모님들의 관계를 빙자해서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덜어 있다고 들었다 교장선생님 출신이라니 사람 됨됨이도 어느 정도는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나이가 들수록 괴팍해지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요양원 측에 단단히 다짐을 두어야겠다 괴롭힘을 당하지는 않는지 상대가 강제로 이상한 짓을 요구하지는 않는지 주의깊게 살펴봐 달라고 어머니가 즐거워하고 계시니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나 외롭게 살아오신 어머니의 앞날이 여든여덟 이후에도 하루하루 가슴 뛰는 날이기를 바랄 뿐이다 사장님 그리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네 뭐를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두 분이 굳이 방을 따로 쓸 필요가 있을까요 아내와 나는 얼른 대답을 하지 못했다 두 분 다 거동이 불편하신데 방을 같이 쓰시면 서로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요 순간 아내의 눈이 커지면서 반짝하고 빛을 냈다 자막 아내 공직